비트 칭찬하려고 했는데 슈퍼비 랑 루피랑 붙는 게 힙합 팬들한테는 이제 되게 이슈가 될 거란 말이에요 가장 맛있는 쇼지 루피 슈퍼비죠 당연히 루피 슈퍼비 매체하니까요 사이가 되게 안 좋았던 분들이기도 하고 사건이 있으니까 아빠 차 사도를 하다 실패한 네 옆에 벌렛 오우미 피도 해 둘이 한 번에 덤빌게 끌어줄 테니 올라와 저희가 자꾸 엮이는 것 자체가 불편했고 심지어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병원을 다니기도 했고요 그냥 이기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슈퍼비는 어때? 이게... 뭔가 이번에 배틀로 인해서 다시 재점화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증오해야 되고 그냥 김 알지 저의 숙제인 것 같아요 최대한 이거를 내가 억지로 안 만들려면 쓸 때 좀 재밌게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응 이번엔 노래로 노래로 아 루피 형 크게 승승장구 할 줄 알았는데 저를 만나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루피야 너는 어떤 인스트루멘탈에 하고 싶어? 뭐 사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스트리밍 앱이 있는데 제가 푸샷티 노래를 좋아해서 푸샷티 노래를 좋아요 해놓으니까 알아서 이렇게 푸샷티 노래들이랑 또 푸샷티랑 관련된 아티스트들 노래도 작품으로 이 믹스테잎 리스트에 에드가 되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신기하다 어 그치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정도를 고민 중이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 이 노래 또 옛날 생각은 나네 이 비트도 좋을 것 같고 음 네 이 앨범이었으면 이게 이 앨범의 1번이었을 거예요 아마 어 맞아 그랬거든요 아 이 노래 아 드럼이 야 이거다 아 이거에 너 목소리가 어울릴 것 같아 아 정말요? 오케이 우리 둘의 승부가 끝났을 때 제가 패배자로 남고 싶지는 않아요 슈퍼비나 루피나 이 미션을 사실 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기는 것이 또 래퍼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걱정되면서도 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인간을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맞아요